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 공식 기념 메달 디자인한 한국 조폐공사 디자이너 회의 기원입니다. 자리해 주신 기빈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손흥민 선수 단독샷에서는 잠깐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중앙 좌측 좌측 순서로 약간씩 몸을 틀어서 운동 촬영하겠습니다. 자 손흥민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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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 하나요? 자 어디 보이시는가 있으세요? 자 한번 더 다울게요 자 되셨죠? 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늘었습니다.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